전 자리에 왔어요. 계시면 말씀 주세요. 전 자리에 왔어요. 아 이놈의 타격감 진짜 올리고 싶은 거 올려보세요. 제가 스쿼드 맞출게요. 올려주시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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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icating 알겠습니다. 오른손이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죠 코옵 거의 첫판이신가봐요 점수 범위가 이런거 보니까 코옵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코옵 재밌어요 근데 스위치로 홀업까지 쳐져요? 그게 궁금해 그러고보니까 스위치 유저셨네 많이 밀리고 그런거 없어요? 진짜? 아 스위치가 최적화가 잘 되어있네 나는 가끔 가다가 스위치 유저들 보면은 저게 되나 싶었는데 흐름까지도 밀리는게 없군요 자 즐게임입니다 잡혔네요 스위치 유저 잘 되어있고 써몰이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볼륨타에서는 깁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이스 베이 3대 깁슨이다 파이팅입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거 이겨야죠 열심히 해볼께요 야 영승영패 미친데 이거 영승영패면 미지 제일 무서워 은등 고수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5대5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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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헹카런을 벌써 뽑으셨어? 야 부럽다 그나마 직구만 스트라이크 나머지는 돌이네요 아 아 거스 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원이비 요rello 첫 오프는 아, 다운, 다운, 다운 이제 얘가 지금부터는 홀스 번호가 못 치는 애예요 딱수 번호가 딱수 탓은 잘 치는 애 너무 좋았다 볼 수 있겠지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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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잘 지내네. 이번 타서는 짝수 타서는 잘 지내네요. 잘 지내네. 로버트 수아리스 스윙과 미스 노골, 2-3 2-2 1-2 1-2 2-3 1-2 1-2 1-2 1-2 1-2 1-2 1-2 1-2 1-2 못하긴 해. 잘 잡았지 야 잘 잡았다 pitcher first base that's an all holes in shortstop second you usually moving into the play at shortstop second. base not so much. Le Door off the first two away. That ball to air two and two two ball two straight. Foul ball another 2 to upcoming. Two outs. 이 정도면은 막연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든데 now up to him francisco lindon francisco lindon lindon swing and a miss that strike one wow no fair right there i mean that slider didn't move to the very last moment incredibly difficult to pick that up just kind of have to tip your cap on the pit that one catches the zone 0-2 this guy's not wasting any pitches hitters got to get into swing mode this is a good time to expand the zone throw something maybe down in the dirt that one misses in the dirt 0-2 curve right there hitter kind of expects that a good job of just showing that confidence and trying to get back into this count in the dirt sends it to first lindon retired get some easily 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고 덩어리죠, 고 Gibson útons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유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고기만 하면, 적은 그리우고, 이 곽 bachelor의 공지에 대해 저는 이기 때문에 바다 그리우는 소리도 심한 송영우 섬의 드래 ensuite 어 뭐야? 간대? 뭐야? 우리 밥은 언제 먹어? 몇 분 뒤 다시 굶지 야 홀스 타서는 못 치는 애 그는 골고루 그는 골고루 그는 골고루 2-2, 좋은 테이크 나이스 자 이제 저희가 따라갈 때 됐어요 좋았어요 아 이겨내네 금방이면 되는데 보스필드라 He's a hitman. Press back Schipper. Going one. 0-1 to the count. Go. 우리 아직 안타가 없어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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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어스라 한 5점까지는 괜찮아요 8번 잘 치는 애 놀랬어 9번 못 치는 애 2번 못 치는 애 Cardona 옮길LET takeaway. That's one of those swings where you just don't even feel the ball hit that barrel. That is a pure stroke. Ride it for the second time and that strike one. That one and tripled Vidders. Let's see if he is willing to use the whole field right here. He definitely has. Pounding him away. Kinks and deals. Foul off the plate, he will do it again. 다시 이번 세 번째 타석들은 홀수가 잘 치는 해예요. 이번 세 번째 타석들은 홀수입니다. 이거? 그냥 왕도가 보이잖아 룩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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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반경을 해야 됩니다 룩쇠네 자 이제 반경을 해야 됩니다 반경을 해야 됩니다 에헤런 룩쇠네 에헤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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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제 제가 해피님한테 질지 않았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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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처단타인가요? 당타는 사람 빨리 쳐야 되는데 파이팅 이제 마음 편히 하세요 파이팅 이쪽 다 왔어요 3번이 잘 치는 애에요 잘 치는 애니까 나이스 살짝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이제 못 치는 애 잘 치는 애가 다리 질기 질기 공 one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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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4 4 5 Olympic fantastic one mrk out 1 2 1 2 1 2 2 pontos 1 2 2 3 5 5 4 4 4 4 speech 그래도 이번에 정상적으로 떴네요 바가 아까는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바가 안 떴어 저는 결백합니다 해피님 잘 지내네요 열심히 해야 돼요 깜짝 놀랄스 5th 지금 고민이 49위밖에 안 남겼네? 자, 이번에 뛸게요 와, 지금 이리 안 떠! 아, 나 버그야 뭐야 자세히 가고 1 second round. 이 쪽수가 못 치는 애죠? 자 이제 딱수가 못 치는 애죠..? 이게 선발을 중간에 올리면 3회밖에 없던데요. 그래서 첫 선발을 3회 이상 버터 줘야 돼요. 그럼 이제 9회까지는 되고, 저희가 빨리 끝냈기 때문에 연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를 한번 공격해 보자고요. 자, 이제 7번. 폴스버허가 2번 3회차 타선을 잘 치는 애들이에요. 7번 타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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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으면 사네요. 해낼이 2 Healing Batista 동전을 보고. 4회차 타선을 잘 치는 범이지로. 3회차 타선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잘치고, 1번 2번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골지수 공기 2 1위. 그리고 1위. 정화기 1위. 바로 1위. 정화기 2위. 정화기 2위. 1위. 1위. 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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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임 반듯하죠 넘어간듯 스틱벌 맞어 이제 마음 편히 하세요 그럼 버스기사 열심히 할게요 한 명만 기사하면 되죠 또 갔어요 세 단계 오늘 패티님이 버스 제대로 타시네 너 운전 잘하죠 오 나이스야 해픽님도 한 번 잘 안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운데로 물리네 he's got it up to the dish first pitch doesn't find his own swings and fouls one off foul ball there swing and a miss Adam out front for the strikeout and now the catcher comes up to him Yasmani Grandal Swings through that one over to one I think he was sitting off speed there that one to first that one to first Grandal the tag and that's out number three inning over back here at the ballpark ready to begin the eight 5번 잘 치는 애에요 9번 잘 치는 애에요 세력 노란색 뜨면 말씀하세요 0 바꿔야 돼 노란색 뜨면 무조건 바꿔요 나이스 9번째 차 타서는 1번이 홀수가 못 치는 애 이제 짝수가 잘 치는 애예요 나이스 테러가 아주 괜찮아요 저희 헤이더랑 젠슨 2명 남았기 때문에 다니엘이랑 헤이더 남아서 무리할 필요 없어요 얘가 투수를 못 던져서 멘탈 흔들렸나보다 젠슨 거 젠슨이 아니라 다니엘 헤이더 다니엘이랑 헤이더 누구 오케이 오케이. One and two. One ball. He's got a tough day at the plate. Three strikeouts already. It's hard not to think negative. One. Two ball. Two strikeouts. And the right hater deals. Nice. Yeah. Oh, fun. 이게 난이도가 무조건 올스타래요 폴업이 없대 폴업 레전드 알바라도 다 잘패 죽었어 100킬 타이시다 Lindor tosses the first Lindor retired that's what a good sinker is designed to do get a guy to roll over a little bit hit the ball on the ground kill some worms while you're at it Turner the batter down as he swings and misses for strike one next offering is foul back and a pitch ball one one ball two straight and a good eye there right side harper has a beat on it pulls it down and there's two gone now the number two hitter first offering this is badly for ball one and a foul ball well they got challenged with a good fastball right there just could catch up and there's a hit so he gets on base and keeps it going yeah 잘 샌다고 그랬죠 and now it's switch hitting third baseman chipper jones and he swings and misses at the initial offering and he'll shoot one ball two strikes and that's what's through and that's what's through wow too wow too wow 해킹이 탔죠. 저희 환상적인 그룹플레이. 준비 좋았습니다. 인생이 깔끔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것만 봐보세요. 잘 치느네. Let's go. 자 헤이터 한 번 부정해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이겼네요 화끈한 홈런 잘하셨습니다 아유 2점 올랐어 다 0점이야